다들 쟁쟁한 분들이... 뒤에 계시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류사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기후위기이고 또 하나가 여전한 불평등 그리고 A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고동진 의원님 계십니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생산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석탄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 에너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애플이 안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LNG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의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 에너지로 평택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석탄 발전소와 LNG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빨리 만들어야 될 판에 그 공간에 원자력을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여서 잘 아시는 대로 R200 재생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한민국에서 재생 에너지로 R200을 하지 못하니까 해외로 기업을 옮기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경제가 여전히 어려워서 저희가 중소기업 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전히 무슨 부자 감세한다고 하면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바꿔야 하지요 여전히 이 AI하고의 공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용산에 할 얘기는 좀 해주시고 국회의원답게 원자력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하자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상임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우리 정말 우리 국민들 민생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 여사님 걱정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어떻게든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 상임위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선거하기 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마지막에 울진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울진은 원전 지금 3, 4호기까지 지난 3, 4호기까지 합하면 10기가 돌아갈 가장 원전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상임위를 제가 잘못 찾아왔나 싶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가장 정쟁이 심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쟁 없는 상임위라고 산자위로 왔더니 첫날부터 아리백도 얘기하시고 해서 야 여기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산자비는 산업과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고 또 민생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정책 또 법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쟁보다는 산자비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산자위가 됐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에너지 문제를 잠시 거론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총칭으로 아리백을 리뉴얼러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14년에 영국의 클라이밍 그룹이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6, 7년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사실 유럽은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가 포함된 약 140개 기업이 원자력을 포함한 CFE 카본 프리 에너지를 사실은 채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리백 가입한 데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동서가 긴 나라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나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편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기준 원자력보다는 물론 가격이 훨씬 비싸지만 20기가 와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됩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 월요일 새만금회를 갔다 왔어요 현장에 가보면 0.1기가 와트씩 세 군데가 생산이 되는데 그 세 군데 지역이 여의도 1.3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끓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송전망 이게 지금 한전이 적자도 많고 옛날에 우리 밀양 송전탑 그런 문제를 겪었듯이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좀 비싼 건 알지만 쓰고 싶어하고 일부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송전망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소위 CF100이라고 표현하는 정확하게 보면 24x7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로 구글의 기업을 돌린다 공장을 돌린다 이런 취지인데 구글은 이미 RE100을 달성을 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 RE100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업이 쓰는 일련의 총 에너지의 총량을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것이지 그 24시간 재생에너지로 돌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CF100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걸음마도 못 걸고 있는 대한민국이 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구글을 자세히 보시면 RE100을 먼저 달성하고 실제로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CF100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구글의 실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은 특히 석탄과 석유 대왕고래의 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화석연료를 빨리 줄이게 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 이게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수준 높은 토론회 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